안녕하세요. 남이만신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말띠와 양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말띠의 장점적인 성향으로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갖춰진 생활을 싫어하시고 머리 회전도 빨라서 일처리를 아주 잘하는 띠이네요. 이러한 말띠의 신춘형 띠 전체적인 의무로는 애석하게도 좋지 못합니다. 금전 손제도 많고요.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투기를 한다거나 문서를 새로 잡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거 신중하셔야 돼요. 난 말띠분들은 말리고 싶어. 진짜. 저희 같은 선생님들하고 상담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주변 사람과 일단 의견 충돌이 많겠고요. 다툼도 있으니까 일단 주의하셔야 되죠. 그리고 눈앞에 욕심만을 쫓아가지 않도록 내 자신이 많이 자중을 하셔야 되고요. 인내를 갖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 좋아요. 특히 44살 모생. 관제 시비수 있으니까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특히 내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관제가 있으면 또 뭐를 하면 안 돼? 금전 거래. 또 불법적이지 못한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관제 수.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양띠 볼게요. 일단 양띠의 성향으로는 내성적이나 사람 사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일단 꼼꼼하고 깔끔해. 이런 건 장점이야. 요즘 세상에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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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양띠의 신축력 띠운으로는 이동이나 새로운 일 준비하신다면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인보다는 악인을 만나는 운이 강함으로 실패수가 아주 많아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양띠분들. 말로다 현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되게 설명하는 것들. 그런 것도 귀 닫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을 만날 운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자꾸 마음의 동요가 많아져.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럴까 저럴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천성인가. 그래서 변할 일이 많고 변동할 일이 있고 이동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일이 있는다면 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제 문으로 봤을 때는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말띠, 양띠, 띠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띠분들, 양띠분들 새해 2021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나비만신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